할머니 하루.. 할머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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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늘... 왔어요 또 여기! 오늘 이에요! 오늘... 며칠이지 엄마? 오늘 며칠이야? 니가 도달아... 15일 15일! 15일? 화요일 15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 엄마가 시간 다 줬어요 오늘은 많이 줬지만 근데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월요일이었나 어 맞다 오늘 월요일이지 어 오늘 체육선생님이 바빠서 못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시려 뿅